여로우 안녕 얘들아 여로파야 지금 여기는 말이지 바로 청주 청주 K-ARENA야 지금 이곳에 펼쳐지는 대회는 바로 제8.8 사이드 이벤트인 메가하이롤러 이벤트인데 내가 지금 원래 영상을 안 찍다가 왜 찍었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었지 왜냐 지금 보면은 45명 중에 12명이 남았어 9명 파이널에 가게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내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괜찮은 스택으로 요즘에 여로파 뭐 WCOP 준우승에 이어서 1등을 못했지만 오늘 한번 1등의 도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면은 제가 12명을 갖고 3등을 보면은 이게 33,000 와우 이건 아니야 요새 코로나로 빅스택 닫고 있는데 이거 타가지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파이널 테이블에 가기 위해서 제가 초선을 다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K-ARENA 사장님 K-ARENA 사장님 인천 모낙고 사장님 대구 오아시스 사장님 여기 진주 진주 모낙고 사장님 신사 빅스택 사장님 여기 그냥 딜러 사장님 모두 사장님이야 지금 사장님 대장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이 우리 빅스택 여러분과 함께 파이널 테이블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진짜 스톤버블 타이밍인데 버글이 아니구나 8등이구나 얼마에? 파이널 버글이야 32만? 주인 사장님이 올인다 없어요 K-ARENA 사장님 Q-ARENA A 타이블 4 Wolves 진짜 tax Kanabaran 제이 DJ K-ARENA K-ARENA سا장 J-ARENA going to the Fram 비슷하고 누가 1등 할지 몰라서 좀 어려운 줄 알았는데 파이널 테이블 갔다고 지금 머니를 획득하는 게 아니여 8등부터 인더머니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지금 가서 어쨌든 파이널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가까이 있는 거야 너무? 좀 멀리 떨어지고 자 파이널 테이블 10의 8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죠 오늘은 우리 여롱바TV 좋아요 구독 무조건 눌러주세요 저희 하나 구독하고 있거든요 여롱바가 정말 재미있어요 내가 유튜버 중에 재미있는 걸 안 보고 딱 하나도 잘 해줘 자기가 원하던 수 하나 둘 셋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자 지금 엄청난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난 상황이네요 다섯 명이 남았어요 지금 촬영을 해드리면 여기 잭팔팔 프로 여기 준협씨 오아시스 사장님 쯔킴! 쯔킴! 저기 쯔킴 아레나 사장님 여기 앤누나 씨 기쁘 프로 사장님 여기도 사장님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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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진주 진주 모나코 사장님 이 형도 아마 안 사장님 대결이 있다면서 어쩌고 좋아 본다는 거 나이까 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여롱바TV 채널에서 진짜 사장님도 이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가시죠 네! 파이팅! 파이팅! 잠깐! 오픈해야 돼 오픈 안 하고 아 죄송한데 형이 동네 대회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동네 대회가 아닙니다 제이팔팔 메가 하이 롤러 디벨트해서 잘 안 보고 골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 이렇게 시리위에 올라왔네 결국엔 그 방법 재밌다는 거지 우야호 우야호 자 플러시 가자 나도 나도! 나도 플러시 가자 짧았다 오케이 에이씨 기럼! 마당 가자 제발 진짜 행복하려고 지금 아 진짜로 마당 7 뭐야? 에이스테인 에이스테인? 에이스테인 와... 듣던 중 반가운 소식 헤헤헤헤헤 어? 어? 앤 미스 났어 어? 어? 4,5,6,7? 어? 4,5,6,7 4,5,6,7 아... 에이스하윈 예압 2,2,3 둘이 싸워 에이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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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 하단 찍고 가게 하단 찍고 가게 잘하네 잘하네 자 이제 저는 3등으로 떨어졌고 여기 두 분 이제 준혁이랑 또 우리 준히 형이 해지업을 붙게 되었으면서 툭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사실 뭐 승부는 기울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으니까 저번에 준혁은 오늘은 3등을 1등 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좀 아쉽고 그래도 최선은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도전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슬픈 너무 슬픈 너무 슬픈 너무 슬픈 너무 슬픈 오 와 6바켓대 6바켓 이런 게 나와? 해지업에서? 한 명이 프로세트 스페이드 3개 깔아 갑자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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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6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와 와 3사 3사 대 퀸9 자 아레나 준희형 마담구 준협이 3사 과연 마담 3 9 4 4 4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 준희형 드디어 드디어 고마워 소감 한 마리 해주세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여러 과가 와서 이렇게 또 같이 응원해줘가지고 이게 같이 게임을 하다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J88 큰 대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지훈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의 아닌 2일 후 오아시스 많이 사랑해달라고 얘기해줘 오아시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 J88PT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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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